자 오늘 12월 16일 토요일인데요 소룩스의 경우엔 지난 금요일날 9% 이상 상승만한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소룩스는 어떻게 움직일지 앞으로의 방향성과 소룩스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음주 월요일부터 장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룩스를 대응해야 될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소룩스의 경우엔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소룩스가 앞으로 무조건 올라갈거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니깐 이 점 영상 시청하기 전에 분명히 인지하고 끝까지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소룩스의 경우엔 여태까지 어떤 이슈로 올랐어요? 1대14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비율의 무상증자로 저점 대비해서 300%가량 올라왔는데 자 이러한 흐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조작 세력이 관해 됐을 수 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자 소룩스의 경우엔 여태까지 시장이 인정하지 않은 재료로 올라왔고 시세의 흐름만 보더라도 세력이 작전을 친 종목이라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는 크게 두가지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첫번째로 물량장악형 그리고 두번째로 상승장악형 자 물량장악형의 경우에는 저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호가창에 있는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긁으면서 저점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완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물량이 장악되면 그 다음엔 상승장악형으로 호가창에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물량들을 대놓고 긁으면서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끄는거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고쯤에서 개미들이 탑승하는 순간 시세를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면서 개미들을 털고 계단식 하락구간 이어지는 자리에서는 개미들을 지치게 만든 다음에 이 하락구간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남아있는 개미들을 계단식 하락구간에서 완전히 털어버리고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끄는 겁니다 즉 소룩스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세력주에요 이건 단순히 감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제가 8천억짜리 헷짓번드 10년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였는데 제 펀드 매니저 시절에 경력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거에요 소룩스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세력주다 자 이 세력주의 경우에는 폭락하는 위치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나올 경우 정말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룩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 점 소룩스의 보호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즉 소룩스가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30%가량 봉악하긴 했어도 현 위치에서 단계적인 반등 흐름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룩스 보이저 여러분들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이 되겠어요? 앞으로 정말 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출시키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소룩스 보이저 여러분들은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소룩스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반등 흐름 나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무조건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소룩스 보이저 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소룩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드렸어요 자 소룩스 지난 12월 11일 날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36,000원 이상에서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6,000원 이상이면 지난 최고가 39,0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매도신호를 확실하게 드렸는데 자 소룩스의 경우에 여태까지 1대 14의 무상증자의 재료로 올라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무상증자라는 재료는 단발성 재료입니다 단발성 재료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세를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 시세를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린 다음에 바로 낙포크림을 연출시키는 단발성 재료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무상증자 단발성 재료로 올라간 시세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구간에서 여태까지 올랐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크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룩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고가 부근의 마지막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소룩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하락크림을 피하려면 무조건 고가 부근에서 기회 줄 때 매도를 했었어야 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소룩스 36,000원 이상에서 전략 매도신호를 들은 거겠죠 자 제가 지금 소룩스를 까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사들이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할 때 감정적으로 진단하나요? 아니에요 의사들이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할 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겠죠 지금 소룩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제가 이 종목 좋다고 떠들어봤자 무조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다는 이슈 하나로 주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즉 소룩스의 앞으로의 흐름 현실적으로 체크해야지 여러분들의 대응 방안이 생긴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소룩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세력들이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반등 흐름 정말 마지막 반등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피날레 슈팅 흐름 나올 때 지금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매도를 해서 소룩스 탈출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이 폰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소룩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가 정말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세력들이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털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출시키는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소룩스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소룩스 지금 마이너스 20% 이상의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소룩스 지금 마이너스 20% 이상의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탈출 못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 정통으로 맞아서 정말 마이너스 80%의 계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남기신 다음 소룩스 앞으로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세요 이해하셨나요? 구독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967-1번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소룩스의 정확한 몇몇 타점 쉴 시간으로 잡아들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소룩스로 마이너스 20% 가량의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피날리 슈팅 흐름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세요 어떻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09-967-1번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소룩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소룩스 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 지나고 폭락 흐름 연출되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폭락 흐름 발생하고 마이너스 80%의 손실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탁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도 무상 증자와 인적 분할 이슈로 저점 대비해서 7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무상 증자와 인적 분할 이슈가 끝났을 때 어떻게 돼요? 정말 하한가 랠리 이어지고 계단식 하라크름 이어지면서 여태까지 올랐던 상승분 전부 다 반납하며 상승 초기 구면까지 폭력합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소룩스 보여주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조건 피해야 되고 소룩스의 현 위치는 이런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을 남겨두고 단기적으로 하락한 자리 자 이러한 눌림목 자리에서 앞으로 분명히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은 나올 거니까 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에서 소룩스 보여주 여러분들은 무조건 탈출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에서 앞으로 소룩스의 매독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소룩스의 정확한 매독가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등장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이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소룩스 앞으로 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에서 탈출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소룩스 탈출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 드려서 매일같이 5% 이상의 수익 복로를 쌓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릴 테니까 이 텔레그램방의 경우에도 그냥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발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을 좀 그만보라고 이렇게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등장 앞으로 소룩스의 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소룩스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 약 수익으로 탈출하시고 이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매일같이 5% 이상의 수익 복리로 쌓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소룩스로 여태까지 마음 고생했던 만큼 이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계 종목들의 수익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번으로 구독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텔 이렇게 적어서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번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소룩스의 매매 탑점만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고 이 텔레그램방까지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텔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번으로 지금 당장 구독 혹은 구독텔 원하시는 대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룩스로 앞으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고 이 텔레그램방에서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죠? 010-469-967-1번으로 지금 당장 구독 구독텔 원하시는 대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